오늘의 뉴스 키워드 졸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채권단 관리로부터 졸업을 했죠. 오늘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원전주들 꿈틀거리는데 두산중공업은 이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승력을 분출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3월에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산업은행한테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던 두산중공업인데요. 23개월 만에 구조조정에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넘는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그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졸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저력이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어제 채권단과 두산그룹 간 체결한 채권단 관리 체계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2020년 3월에 두산중공업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게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한 지 약 2년, 안 된 시점이어서 원래 예초 약정 기한이 내년 6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조기 졸업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원래 주산중공업이 해외 석탄발전, 그리고 국내 원전 사업 비중이 큰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탈원전 정책 영향도 미쳤고, 코로나19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유동성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위기가 있었는데 채권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되게 빠르게 지금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 보면 2,62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수주장고도 15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약정 기간 동안 사실 주산그룹이 채권단과 약속한 대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당시 제가 M&A 기자였는데 되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맨날 M&A 소식이 있어서 그런 게 많았는데 클럽모CC, 네오플럭스, 주산타워, 주산솔루스, 모트롤, 비즈, 이러면서 주산의 핵심 자회사들을 많이 팔아넘기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주산이 이렇게 쪼그라드는구나 얘기했었는데 체질 개선에 되게 빠르게 성공을 하고 앞으로 신사업도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 약정 기한이 2023년 6월 말까지였는데 그래서 조기 졸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졸업을 하면서 올해부터 신성장 사업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가시화된 것들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산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이나 풍력,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등의 사업을 진출을 하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 이 신사업 관련 비중을 전체 매출의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그 주산중고급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개발한 게 가스터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기인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이제 가시화되는 게 최근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가 매물로 나왔는데 여기 인수에 뛰어들어서 이제 반도체 사업에도 뛰어든다. 그래서 시장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사실 주산이 반도체를 할 수가 있냐가 있는 것 반면에 반면에 신사업으로 반도체 할 수 있다. 지금 워낙 반도체가 점점 시장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고 만약 여기에 인수전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6년 만에 M&A예요. 그래서 주산이 그만큼 사실 SK나 다른 데는 되게 M&A를 자주 하는데 주산은 그동안 M&A를 참 안 해왔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6년 만에 M&A를 하고 또 신사업을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해 나간다고 하니까 계속 M&A나 아니면 지분 투자 이런 것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